지도를 확인했어요 무작위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짠 오예 운동고 운동은 내일부터 부스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부스트에 쓸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것 같아요 역대를 터뜨려 부스트 포인트를 재분배하는게 어떨까요? 일리 있네요 부적이 왜 나와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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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카카오 유사폼에 주의하시안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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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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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갈굿 힘 5비서는 악 슬라임 으깨진다 타락 유물은 왜 자꾸 이따구로 나오지 족먹사쇽 탱 와 좋아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원 투 쓰리 1막에서 엘리트를 별로 못재봤기 때문에 에이약 에이약 아 딜모재를 한거 봐 에이약 문이 안열리나 보다 하십쇼 에이약 에이약 완타 이중타기야 완타보다 이중타기 더 세지않나 근데 완타는 강화되어 있네 강화된건 못잡아 강화된건 못잡아 털버트 아 너따 불 봐야겠다 뒤질 것 같다 초갈카카 아니 이런거 주지말고 부칼 줘 이 타락각 이 타락을 왜 안잡지? 타락을 쓰기 싫은 것인가? 이 타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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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락각각 이 타락각각 이 타락각각 오오 오이게 어포야 감시병이야 어포 빠다줘 오이게 길 어디로 가야되지? 솔직히 엘리트 쫄리는데 근데 카드 파밍하려면 저쪽으로 가는게 맞는데 타락도 빨리 강화야되고 덱이 약하니까 파밍을 더 해야됨 근데 죽을수도 있음 타락씨는 죽을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돼 아니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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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꺼면은 오른쪽을 같지 개돌아이들 숨이 턱 막힌다 유물 안주는 엘리트 수준 토가리인데 왜 안소원 아씨 밀리가 왜 나와 깨시 쏠았다 순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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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겠네? 내나 임마 안돌특 한번밖에 목숨 릴리에서 수비카드 뽑아야되는데 이거 파괴광선 맞으면 죽는데 릴리에서 수비카드 뽑아야되는데 이런 진짜 위험했네 진짜 위험했네 아니 타락 그만둬 타락 그만둬 저열 부적 저열 조폭 와 분리사업에서 상점 두개 차린거 봐 진짜 돼지색 욕심들게 많네 타락 어우 offenses 추천밍 수비 유효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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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엘 사기에는 돈이 좀 아깝지 않을까 스킬 카드를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상점이 어디야나도 이제 사마카야 나오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사도 돈 되겠다 잼탄 상점이 너무 멀리 있어 상점이 가까이 있었으면 먹을만 했을 것 같은데 물음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거 아냐 소상인을 도와줘요 어 호호 으아 와 이 타락 이걸 25댐을 더 맞는 더 맞는 수비 카드가 되게 많이 없는 것도 있고 너 주네 안나옹 꼴밖에 아니 노갈도 있겠다 아니 도갈도 있겠다 그냥 나왔으면 거의 다 먹었을건데 안나와서 먹질 못해 3 타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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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생충 정도면은 뭐 받을만 하고 받을만 하고 뭐 이생충 정도면은 뭐 흘려보내기 다 어디갔냐 이 정도는 마사도 되는데 충격파도 빨리 나와야 되고 결국 2 2 아 과도잡히 절반 깎은거 보면은 백파워가 모자란건 아닌데 수비카드가 너무 없음 도갈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우리 도갈 모아 바리바리 케이드 바리바리 케이드 바리바리 케이드 아 흘려보내기 드디어 등장한 흘려보내기 바리바리 케이블 재물특 아니 하락특 빨리 뽑으려고 두 장 넣어도 빨리한당 근데 그냥 대검 때리는 게 나았을까 대검 때렸으면 2번 턴 잡았네 쌍절고은 스택 잉크병 감시병 발굴 나올 줄 알았으면 혈안을 거무와처 타락어포 빨리 보기 싸움인듯 그리고 지금 타락어포 다 놔도 대겐 모자란 게 더 많아요 무감각도 없고 충격파도 없고 충격파도 중요한데 모세의 심장 닐리님 감격파 좀 더 주세요 닐리님 감격파 좀 더 주세요 닐리님 감격파 좀 더 주세요 아 제발 아이고 그거 어디야 된거구나 진짜 이걸 이렇게 참았네 아유 시그러워 아위 이 게 뭐야 세금 숙 Info 자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라 아 아 충격파... 아 이거 어둠의 폭 못 쓰네 이러면 오레알올콘이라 맞긴 하는데 엎어 써야되는데 어둠의 봉쓰고 포션을 6배야겠네 와... 아니... 버그인가? 버그인가? 엎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댄 맞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예. 표창 필요할란가? 딜이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캠핑하는 기분 나서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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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